선생님, 무사하시지요? 어디 갔다 오셨어요? 갑자기 눈앞에서 뿅 하고 사라지셔가지고 덕분에 뼈에 사무치는 경험을 하고 왔네요, 제가 야, 나가 있어 예, 형님 연약한 여자나 괴롭히고 말해, 가구 떨어지게 저 연약한 여자 아니고 의사고요 괜찮아요 의사로 살다 보면 더 거지 같은 경우도 많으니까 거지가 살리고 싶은 사람 살리지 못했을 때 살리기 싫은 사람 살려야 할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렸는데 근데 더 거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겪고도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는 거 흥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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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 선생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상관없습니다 하... 그러니까 앞으로 내일이 간섭도 말고 상관도 마시오 누구맘대로. 저 환자 벌써 저렇게 걸어도 돼? 경과 좋은가 보다. 그럼. 누가 수술했는데. 경과에 좋지. 좋은데. 너 지금 나 존재하냐? 왜 그래? 다리 못쓰게 된 거 알고부터 계속 저런다. 뭐 굴고 됐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자존심 상하겠지. 아니 그깟 자존심이 뭐. 아니 부인이 빨리 응급조치해서 목숨까지 건졌는데 뭐 다리 하나 불편하다고 못살아? 그럼 걱정하는 부인 마음은 몰라? 아니 남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여자방을 몰라? 아니 왜. 왜 도대체. 얘가 오늘따로 왜 이렇게 더 까칠하냐. 너 안 괜찮구나. 약 먹자. 그냥 들어가자. 어? 내 토순이. 아빠. 내 토순이 떨어졌어. 어. 아빠 토순이 들어왔어. 아빠가 죽어줄게. 여보. 난리 난리 쪄. 아빠. 아빠야! 아빠. 아이구 pac꽃 domu supervision. 아빠 굴이 간장 entreg 중, 아빠! 엄마 왕 Daddy. 아빠가 죽え étaient. Donald Trump Review 놈 잘격 så arquater tra서 여기도씩 우리가 든다, 괜찮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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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푸닐매, 봉탁이 이제 안 온다니까 봉탁이가 내 애를 버리고 갈 내 아들이 아니다 어디다 감춰놨노? 내 놔라구만 내 놔 꼬푸닐매, 우리가 감춘 게 아니라 지가 귀여워 할머니, 봉탁씨가 오늘은 바빠서 못 오고요 나중에 온대요 내 허리도 아프고 무름도 아프다 봉탁이가 내 침 놔줘야 된다 꼬푸닐매, 우리 원장님이 봐주신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침을 좀 맞읍시다 안 된다! 내 아들 봉탁이가 침 놔줘야 된다 안 돼! 할머니 아프다며, 지금이라도 맞아야지 봉탁이 대구와라 왔어? 내일 와서 저러신다 속상하게 그렇게 갈 거면 처음부터 정을 주질 말든가 가뜩이나 외로운 할머니한테 하... 억지로 멱살 잡아서 끌고 올 수도 없고 하하... 하하... 고 놈 참 애를 반쪽을 만들어 놓고 가타부타 말할 마디가 없네 그리야 응? 어? 어, 왔니? 몸은 좀 어때요? 괜찮아? 며칠 쉬라니까 말을 안 듣고 저랑은 어이, 앉아 내가 저... 환기 좀 넣고 연포탕 끓였다 여쭤볼 게 있어요 응? 여, 여쭤볼 게 있어요 아버지 교통사고 난 날 저 거기에 있었죠 이, 이 애가 뜬금없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답해 주세요, 할아버지 너, 너는 그때 저기 집에서 네 엄마하고 자고 있었다 사고 난 것도 몰랐어 저도 그런 줄 알았죠 말씀 안 해 주실 거예요? 말씀 안 해 주시면 제가 스스로 알아내야죠 제가 어떻게 그걸... 설마 그때 기억이... 아니, 안 되는데... 넌 알고 있지? 넌 알고 있지?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...